고수온 경보가 내려진 경남 남해안의 양식 어류 피해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경남도는 어제 올여름 양식 어류 누적 폐사량이 1,710만 마리, 누적 피해 신고액은 291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폐사량은 17%, 피해 신고액은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 16일부터 통영과 거제 등 경남 4개 시군 300여개 양식장에서 우럭 등 양식 어류의 폐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어제 낮 통영 두미도와 남해상주해역은 표층 온도가 30도까지 올랐습니다.